몇 개 프로젝트 여기까지 저기 뭐야 용준이가 한번 해봐 이런 것도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이 있대 그 다음에 A랑 그 다음 C랑 같은 이등변생각형이죠 A, E, C랑 그지? 여기 쩡각이 있는 거 여기도 무슨 거 여기도 쩡각이 있는 거 나오겠죠 대충은 그 다음에 A, E, B의 뭘 갖다 그려면 크기를 갖다 그려면 그럼 여기서 봐요 그렇지 A, E, B의 크기니까 얘 구하라는 건데 그럼 얘 90도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뭐 구하라는 거잖아 못 봐봐 삼각형 이걸 봐야지 결과적으로 뭐 구하라는 거 얘 구하라는 거 쩡각 구하라는 얘기잖아 90도에서 쩡각만 빼면 얘 나오는 거잖아 용준이 이해가 아니야 얘가 좀 쩡각 보는데 쩡각은 뭐 나왔죠 벌써 어쨌든 지옹각이 쩡각이 찍고 쩡각이 나 90도 몇 소나 3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됐어요 끝